한돈 홍보대사 한돈 홍보대사 장동건입니다 다시 할게요 프론트 아래서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한돈 홍보대사 장동건입니다 국산 돼지고기를 모두 다 한돈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평소에도 제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편인데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광고모델이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요즘 가장 트렌디한 거? 한돈이지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돼지고기 한돈 드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가족을 아끼니까 나를 아끼니까 사랑을 부르는 레시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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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한돈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막 제공에 아멘